이번에는 석별형입니다. 석별형의 기준은 짧고 굵게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상승인태 확인형을 보겠습니다. 석별형의 기준도 이 패턴이 떴다, 이 그림을 기억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존의 교육자료 제대로 보시고 왜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지 특히 이 전제조건, 여기에 나와 있는 전제조건과 그 다음 범위에 여기에 나와 있는 편익기준의 설정, 차익실현 기준의 설정 범위. 그러한 내용들을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 와후,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금 이따 나중에 배울 상승장 확인력이 떴네. 8월 31일에 상한가를 진입하네. 그 흐름 속에서 단 한 번도 추세적으로 매도의 신호가 없습니다. 이것도 매도의 신호는 아니에요. 일본 기준에서 또 다른 패턴의 기준, 거래대금이나 이동평전의 기울기, 또 분벙의 기준에서 차익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윤정두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맨 발바닥에서 사서 맨 꼭대기에서 차익실현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기준에서 아직은 캔들을 완전히 마스터를 다 못했기 때문에 캔들만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죠. 그 다음 거는 또 배워야 되니까. 그럼 캔들의 기준에서는 양보를 해주자고.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파는. 어깨에 팔 때 기준에 이 상태에서 뭐가 뜹니까?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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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별형이 뜹니다. 그 석별형이 뜨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야, 진짜 그러네 라는 감흥을 받아야 돼요. 감동적인 느낌을 탁 가져가셔야만 그래야만 신뢰도가 생기고 야, 이거 진짜 배워야겠는데? 야, 장학형 뜨고 여기까지 차익실현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석별형이 진짜 뜨네? 그렇게 뜨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고점 대비 반토막이에요. 고점 대비 반토막.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디서 차익실현을 하자고 그랬어요? 정확히 이 절반을 훼손시키면 석별형의 기준이 설정이 된다. 그게 얼마예요? 20만 원. 그게 얼마까지 깨져내려와요? 12만 원을 이탈하고 돌린 겁니다. 24만 원 찍고 12만 원 이탈하고 돌렸다고. 그 손실을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는 명확한 기준점 잡으시고 대처하셔서 수익월 확정을 지으시라는 얘기는 하는 거예요. 에코 프로입니다. 상승인태 확인용이 떴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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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야간에 너무너무 슬픈 일이 있었어요. 23시 교육을 매일매일 해드리는데 그 23시 무료방송에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 2차전지 어떻게 할까요? 아휴. 2차전지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2차전지가 얼마나 예뻐. 상승인태 확인용 떠지고 그냥 주구장창 14배가 올라가는데 14배. 정확히 말씀드려요. 1월 말일 종가가 12만 2,800원입니다. 2월 한 달 동안에 150% 이상 올라와서 2월 말일 종가가요. 3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3월 23일 날 50만 원 금방 딱 찍고 15시 넘어가자마자 그냥 곤두박질 쳐가지고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0%까지 그리고 다행히 보합으로 끝났어요. 강 보합으로. 그때 거래대금 1조를 넘겼죠. 그런데 윤정돈 뭐라고 해요. 아 일시적인 면동성. 주문 실수라기보다는 한 번 무너졌을 때 알고리즘 매매에 의해서 매도 매도 매수 매도 하는데 그 고빈도 거래해서 한 번 하단 부분이 이탈되거나 상단이 뚫리면 크게 면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에 연동돼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2차전지가. 결국 돌렸잖아요. 40만 원 찍고 돌려서 13거래일 만에 82만 원 겁니다. 그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단 한 번도 매도의 신호가 없어요. 월본 기준에. 14배 올라오는 동안에. 여기서 잠깐 위태했었죠. 그리고 다시 장악하고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정돈은 겸손 떠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 바닥에서 상승인태 확인용이면 여기서 사는 거지. 얼마예요? 10만 원대 초반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여기서 하락반전이 있었다면 거기서 차익실현 다시 돌려 다시 편입이죠. 내가 판가각보다 위에서 못 산다.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러나서 윤정돈은 욕심꾸러기. 욕심꾸러기 우후후이기 때문에. 이건 월봉이잖아. 월봉 패턴은 매도 신호가 없잖아. 그럼 주봉, 일봉에서는 매도 신호가 나온단 말이죠. 그때 차익실현하고 제 편이에요. 결론은요. 나는 월봉으로만 볼 거야. 그냥 추세 매매으로만 볼 거야. 하나, 둘, 셋. 뚱.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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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하락 신호의 기준인 석별형이 떠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300년 동안의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윤정돈와의 약속도 아니고. 우리 배터리 아저씨하고도 약속이 아니에요. 그런 고짓말쟁이들하고 같이 시장을 보시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300년 동안의 약속처럼 매도를 하세요라고 신호가 나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이제는 아시죠? 절반을 훼손시키면 석별형이 확정이 된다. 이거 윤정돈가 만들었나? 300년 전부터 통용되던 기술적 분석. 그 신뢰도를. 그럼 100만 원에 팔고. 우리 배터리 아저씨가 이거 천만 원 간다고 그랬다며요. 그 천만 원 언제 가는데? 2030년도에? 그럼 그때 사면 돼요. 지금은 펀드멘탈적으로 저평가니까 가지고 갈 위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에도.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도 일봉에서 이 앞장 페이지가 있나요? 페이지를 잘못 넣어놨구나. 나중에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23시에. 월봉의 하락 부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원고 작업 하시는 분이 혼자서 다 아니까 정신이 없지. 주식을 모르는 사람인데. 결론은요. 일봉의 기준에서 방송화면이 좀 더 나올 거예요. 방송화면 딱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정확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렇게 장대항복이 나올 때 변동성이 평상시 대부분이 확대됐을 때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봉 기준에 상승 장악형이 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올라가다가 꼬리 달았어. 우리는 위에서 다 팔아. 아직까지도 못 파시는 분들 계시면 이거는 하락 기준에 석배령이 뜬 겁니다. 석배령의 기준에 매도했으면 얼마예요? 78만 원의 매도가 돼. 78만 원. 지금 제 차 60만 원 이탈의 우려감이 있죠? 그게 석배령의 기준인 거예요. 에코프로의 월봉 기준에 이렇게 잘 떠주고 10레벨 올라주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의 기준이 되는 건데 큰일 날 뻔했어요. 잘못 누르면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요즘에 다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월봉 기준 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나왔네요. 60%의 하락인 거예요. 물론 최고점 대비지만 100만 원에 정리를 했어도 얼마? 60만 원이 이탈됐었잖아요. 40%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100만 원에만 팔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봉의 기준에서 석배령이 떴잖아요. 이 석배령 뜬 날 왜 이거를 78만 원의 매도를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쭉쭉쭉쭉쭉쭉쭉쭉. 그날 이후에 여기서부터 밀려 떨어진 거 보세요. 시장은 이렇게 강한데 지 혼자 주구장창 밀려요.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기술적으로 매도 신원을 나왔으면 매도하면 되는데 가격 반발력이 나와도 갭상승 이후에 음보로 떨어지니까 전부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뭐 2027년까지 가지고 간다. 30년. 어우 그러지 마세요. 소중한 자산. 그렇죠? 안 쉬고 바로 갈 거예요. 그럼요.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야 뒷부분 많이 해드릴 거 아니야. 쉬는 시간 줄여. 안 되겠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맨날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쉬는 시간만 찾다가 맨날 시험날 혼났단 말이에요. 시험 못 본다고.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겠죠. 이런 상승인 때 확인형 딱 보면 나도 이런 종목에서 대박 수익 내고 싶어요. 이렇게 되셔야 된다고. 예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부터 차분히 잘 보십시오. 상승인 때 확인형의 생성 과정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망청일 때 더 강조를 드릴 겁니다. 지금의 기준에서 별표 딱 하시고. 거래일수의 기준에 5거래일,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이 흐름의 기준에서부터 보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상승인 때 확인형은 이 고점 라인을 넘겨주는 시점부터 상승인 때 확인형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편입의 기준. 되돌리면 손절을 하더라도 편입 설정 범위를 잡는다. 이 기준이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에 다 오른 거 주지 말고요. 이제 올라갈 거 주세요. 여기 상승인 때 확인형 뜨지 않았습니까? 상승인 때 확인형이 떴는데 이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변동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변동성에 대해서 변형형으로 본다면 음봉의 꼬리는 뭐다? 몸통으로 인식한다. 다시 그려드릴게요.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음봉의 윗꼬리입니다. 음봉이면 힘이 위에서부터 밀려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밀려 내려온 꼬리도 전부 음봉으로 인식한다. 아랫꼬리 달린 거는 밑에서부터 들어올린 거라 빨간색 양봉으로 전환시킨단 말이에요. 그건 인정을 안 해. 음봉의 윗꼬리, 양봉의 아랫꼬리를 몸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변동성이 평상시 대비 큰 변동성이 나온 거죠. 이게 여기 밑에 써 있잖아요. 10% 고점을 찍고 밀려 내려온 거예요. 10% 고점 찍고 2.91까지 내려온 거예요. 종가의 기준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동이죠. 하루의 기준에서도 이거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았어. 너무 과도해. 오늘의 기준은 HPSP도 마찬가지. 고점에서부터 그냥 막 13% 찍고 이렇게 밀렸잖아요. 6%까지. 또 에코프로? 얼마나 우리가 에코프로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49만 5천 5백 원 찍고 그냥 다이렉트로 40만 원까지 밀려. 한 방에. 셋이 넘어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처하면서 이러한 패턴이 나와져요. 상승, 행정, 행정에. 바로 편입의 기준을. 바로 비중의 확대의 기준을. 바로 공격적인 기준을 설정을 잡는 겁니다. 그 수익 범위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 수익 범위를.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준에서 다시금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의 기준이 이거란 말이에요. 은봉의 윗꼬리는 몸통이다. 은봉의 윗꼬리는 몸통이다. 그래서 이 기준봉의 크기가 평상시 대비 커져 있어야 된다는 거고. 요만한 봉 가지고 야, 잉태확인형 떴죠. 나쁜 사람들이지, 그러면. 여기서의 기준이야. 개장초에 갭상승 나오고 잘 들여다봐서 뭐, 아, 이 정도? 그냥 잉태확인형으로 해줄까? 그건 개별 판단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기준봉이 평상시 대비 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잡아놓고 야, 뭐 망치형 떴네. 아무거나 잡아놓고 상승 잉태용이네. 아무거나 잡아놓고 하락 잉태용이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명확한 근거와 기준. 변동성에 대한 범위까지. 그렇게 해서 이 자리를 넘기는 흐름. 위메이드. 이게 얼마입니까? 5만 7천 원 수준입니다. 얼마가요? 5만 7천 원에서 얼마가요? 7만 7천 8백 원. 얼마 올랐어요? 2만 원은 올랐지. 2만 원이면 얼마예요? 40% 가까이. 30%대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그 수익을 시가총액 2조를 훌쩍 넘긴 종목에서 잡아낼 수 있다면 지금 조금 전에 보신 위치가 이거예요. 윗골이 달린. 거기서부터 48.47% 올라온 겁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1봉의 기준입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했어요?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연출되어 있던 부분에 음봉이 떨어졌는데 전체를 훼손시키지 않고 있죠. 그다음 범위의 흐름을 잡아가면 돼요. 아쉽게도 다음 기준 아래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위메이드의 이 1봉의 기준에서의 잉태 확인형의 기준 뜨고 나서의 쭉 뻗어 올라가는 이 흐름 그것을 여러분들의 수익 범위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이 흐름으로. 저기서부터에서의 흐름에서 그냥 밋밋하게 보는 게 아니라 변형형의 기준까지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다룬 거 말고요. 고형 있잖아. 고형. 잉태형이 떴네. 그러나서 어떻게 돼? 11월 달 기준이에요. 우와 고형의 월봉입니다. 어떻게 돼 있어? 고형의 월봉 차트입니다. 매일매일 달라져요. 크기가 조금씩. 그러나서 이만큼이에요. 조금 전에 어디였어요? 이 밑에 위치였죠? 이 밑에 위치. 그냥 다 올린 걸 왜 해줘요? 가 아니라 진행형이잖아요. 고형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입니다. 13일의 기준입니다. 14일 날 어떻게 됐을까요? 장중 내내 주봉 밀려 있다가 다시 양봉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잉태형도 될 수 있고 더 크게 돌린다면 장학형도 될 수 있죠. 그러한 기준점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그러한 기준점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형의 주봉 차트의 기준 11일 날부터 해서 잡아드린 거예요. 11일, 12일, 13일 그리고 14일의 주춤 그리고 시간에서의 14일의 추가적인 강세. 이제 스타트해요. 너무 큰 양봉인 것 같아요. 변동률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상한가 들어가고 그런 종목 아닙니다. 아직까지 스타트의 범위로 잡아낼 수 있다. 그리고 얘는요. 주력의 기준에서 꼭 보시라 그랬어요. 이왕이면 빨간 걸로 어떻게? 주력의 기준으로 꼭 들여다본다. 어떻게 해요? 상승 장학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 아직까지는 안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월 단위 기준이 시간이 남아있죠. 만에 하나 여기를 월 단위에서 못 넘긴다. 그다음 단위의 기준으로 보셔도 묶어서 놓고 보셔도 됩니다. 그건 뭐야? 캔들 다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께 삼선 전한도라는 것을 교육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캔들을 묶어서 볼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애플이에요. 애플도 이미 17일 날 오픈을 해드렸고 우와 변형형이지만 쇳변형이 뜹니다. 일단 바닥에서부터 잉태형이 뜨고 잉태확인형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여기까지 확인형이 작성이 됐었죠. 윗골이 달리고 내려와서 그렇지. 결론적으로 이런 라인의 이런 라인의 편입의 잉태형의 편입의 기준이 잡혔다면 그렇다면 요구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유지하는 거죠. 유지. 움직이고 있을 때 기준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 봉의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빰 빰 빰 빰 졸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졸린데도 참고 있는데 배우시는 분들이 졸면 되겠어.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준은 뭐예요? 그래서 결론은 다 오른 거 말고 바닥인 거 주세요. 바닥인 거 주세요잖아요. 애플도 1에서 3거래일 3에서 5거래일 5에서 10거래일 어느 기준에서든 호점에서 밀려 내려와 변형형이지만 3배량이 떠졌어 180불에 왜 못 샀냐 이거예요. 지금 197불인데 10% 올라온 거예요. 천하의 애플 글로벌 시장 시가 총액 1위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 총액이 높은 애플의 기준에 3배량 뜨고 추가 10% 사상 최대치 고점으로 종가가 마감됐습니다. 이 4대 천원 캔들만 배우면 어떻게 된다? 모든 게 다 여러분들께 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복습인 거예요. 오늘은요. 하락인태확인형을 배울 겁니다. 그 하락인태확인형 제대로 배우셔서 제발 좀 고점에서 놓치지 마세요. 고점에서 차익실현을 놓치고 난 다음에 한 번만 돌려주면 내가 거기서 꼭 차익실현을 할게. 고짓말쟁이들. 돌려놓으면 또 더 간다고 박수치고 더 사. 그랬다가 또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게 지금 2차전자 아니에요. 잘라낼 때 옷잘르고 지금이라도 잘라야 됩니다. 어쩔 때? 탄력받아서 양복일 때 말고요.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프 퓨처엠 월봉상으로 상수인태확인형 상수장확확인형 떠있어? 그럼 떠있을 때는 안 팔아도 돼요. 다만 거래 제한적인 상태 변동성 제한적이고 꼬리 달고 내려오는 순간 그때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 오기부리시면 이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아시겠죠? 잠시 후에 하락인태확인형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